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 개념 플루스형 학률과 통계 부분을 원래는 강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학에 이제 고3 올라가면서 또 거기에 학통을 또 선택하시는 분이 많더라구요. 이제 지금 이제 원순율부터 시작되는데 개플류는 개념편 그리고 유행편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기초나 이것도 또 추가 이거 설명은 제 그 유튜브 백년직에 보면 재생 목록에 보면 이렇게 순율과 조합 멜스타드라고 또 만들어져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그것도 되어있어요. 재생 목록이고 재생 목록에 가시면은 제가 또 만든 개념 원리의 확률이 또 있어요. 이름은 개념 원리와 비슷한데 백년직의 개념 원리죠. 제가 만든 것은 백년직의 개념 원리 고등수학 확률과 통계가 보이죠. 이거 누르면은 이걸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처음부터 일강부터 이거 쫙 나왔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하다 말하면 작년에 보자... 아 리플렉션 이항정리까지 돼 끝냈네. 이항정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항정리까지 되어 있고 예를 들면은 여기 그 원순율 순율조합 나와 있죠. 순율조합 나와 있죠. 이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은 이 설명란에 보시면은 또 보세요. 그 보기 이러면은 이 보세요. 교재 다운로드 다 되어 있잖아요.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문제 좋은 것들 많고 이론이 좀 더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거보다. 그러니까 개플류보다 좀 상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좀 빠졌던 걸 많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이용하시면은 공부에 도움이 될 겁니다. 다 멜스다드하고 제가 만든 고등수학 개념 원리 교재 설명 쭉 해놓은 거 교재 무료로 다운받게 됐으니까 그걸 받아서 한 번 하십시오. 어쨌든 여기는 개플류의 이론에 충수돼서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보충은 제가 만든 개념 원리 교재에서 한 번 더 공부를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원순율을 배우게 되는데 뭐 어떤 사람은 원순율이라고 써클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 다음에 로테이션. 그냥 회전한다. 그런 뜻도 있고 뭐 그런데 펄뮤테이션 되어서 영어로 되어있는데 그까짓 말 필요 없고 자 일단은 원순율.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우하는 순율을 원순율한다. 자 여기는 원형으로 그냥 배우한다고 했는데 원순율이라는 것은 다각형. 여기 보면은 이런 것도 원순율을 다 했는데 이런 거. 자 이건 원형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배우는 것도 다각형에 의한 것도 이것도 원순율으로 칩니다. 하여튼 이렇게 마시면 되고 로테이션 개념이 강하죠. 로테이션 개념이. 서클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로테이션 개념. 회전한다. 회전해 갖고 하면은 자기 모양 그대로 된다. 회전하면 똑같이 된다. 순서가. 뭐 그런 개념이죠. 자 이거 외우는 것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이게 원순율이 이제 이론을. 왜 저렇게 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원래 순열은 1열로 나열하면 n 팩토리어잖아요. n 개를. 그죠? n 팩토리어입니다. 이건 n으로 나눴죠. 그죠? 자 봅시다. 그거는 여기에서. 경영 플러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론이 참 잘 되어 있죠. 그죠? 잘 되어 있고. 이러한 것을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꼼꼼하게 고등부 수학은 이해가 거의 다 돼야 됩니다. 거의 한 100% 가까이. 이거는 이론은. 자 원순율의 수. 아까 이제 요거를 좀 알게 돼야지만이. 왜 4로 나누는지. 아까 그 n을 왜 나누는지를 알게 되겠죠. 자 A, B, C, D 4명을 원형으로 배열할 때. 다음의 각 경우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A가 위쪽에 오게 회전시키면. 서로 일치함으로 모드 같은 배열로 본다. 이 회전이란 개념이 제가 로테이션을 했어요. 됩니다. 자 A, B, C, D가 있는데. A가 여기 오고. B, C, D. 자 보세요. A, A, B, C, D가 있는데. A가 뒤로 오게 되면은. B, C, D, A 됩니까? 그죠? A가 여기 오면은 B, C, D, 1이 되죠. 그 다음에 B가 이제 뒤로 오는 거야. 그러면 C, D, A, B가 되죠. C가 뒤로 오면은. D, A, B, C 이런 순서대로 되죠. 자 마찬가지로 그림도 보게 되면은. A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똑같이 A, B, C, D. 어쨌든 A 기준으로. A, B, C, D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A, B, C, D 이렇게 되고. A, B, C, D. 그죠? A, B, C, D. 이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까? 이게. 그러면 A, B, C, D가 된다는 거는 이게. 이 하나를 봤을 때 빙글빙글 돌면서. 그래서 이 경우에 순서를 여러 대를 돌리면은. A가 차례차례 이렇게 A, B, C, D 순서대로. A가 뒤로 가고. B가 뒤로 가고. C가 뒤로 가고. 이러한 규칙을 했고. 하면은. 네 가지 경우가 발생한 거예요. 이거는. 이 네 가지가 발생하지만. 이거는 한 가지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됐죠. 자. 이런 경우 또 볼까요? A가 이제. B가 왔는데. A가 왔는데. 이게. B가 오고. D, C인 경우는 다르다 이거지. 이런 경우가 또 다른 경우. 이건 다른 경우죠. 그죠? 요것도 네 가지가 발생할 거라. 똑같은 경우가. 네 가지. 요것도 똑같은 경우가. 요것도 네 가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A, B는 됐고. 좌편에 왼쪽에 A, C가 오는 거야. 그럼 A, C, B, D. 이거 하고. A, D, C, B. 이 경우. 이 경우도 똑같은 경우가. 네 가지 발생할 거라. 요거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A, C, D, B라는 게 또 다른 경우가 발생할 거지. 또 이제 A, C는 됐어요. 이제 왼쪽에 D가 오는 거야. A, D, B, C. 이거 하고. A, D, C, B.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경우가 몇 가지 되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참, 이게 한 가지로 했죠. 이거를 그대로 옮겨놨죠. 이쪽으로. 죄송합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발생하는 거야. 됐습니까? 여섯 가지 되죠. 그러므로 이게 나열을 하긴 하는데. 4 팩토리아로. 4 팩토리아로 나열하지만. 모든 경우가 있지만. 각각 뭡니까? 이 한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나옵니까? 똑같은 게 네 개가 발생해 버리죠. 그렇죠? 네 개가 발생해요. 네 개가 발생하면 4로 나눠줘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4 팩토리아는 4 팩토리아인데. 이러한 똑같은 게 네 가지가 발생해서 4를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되는데. 4로 나눠주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3이 1. 3 팩토리아에서 2까지 되는 거죠. 한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네 가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이제.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쭉 했지만. 결국은 n 개를 나열하게 됐을 때는 원형으로. n 팩토리아를 한 다음에. 그렇죠? 이게 나오죠? 서로 다른 n 개입니다. n 개가 다 다르죠. 같은 거 아닙니다. 같은 것은. 지금 고등부 교과 과정에서. 일단 삭제를 했습니다. 안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시간이 있으면 설명할게요. 서로 다른 n 개인데. 그런데. 같은 n 개를 배열하는 원순열은. 지금 교과서에서.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 n 팩토리아. 그러나. 비슷한 개념은 나올 수 있긴 했다. 어떠한 이론을 주어지고. 그래서 한번. 시간나면 이거 한번 다뤄볼게요. 그러나 오늘은. 이것만이라도. 서로 다른 n 개를. 나열하는 것만이라도. 피부로. 좀 와닿으면 되겠죠. n 팩토리아이지만. 1을 원형으로 배열하면. 같은 것이. n 가지 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n 가지 식이 있으므로. 서로 다른. n 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개수는. 이렇게 된다. 자. 이거는. n 팩토리아는 n. 그렇죠?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2. 1이 되고. n으로 나면 1이 되죠. 그럼 이게 뭡니까? n 마이너스 1. 팩토리아이 된다.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같은 것을. n 개 배열하는. 또는. 여러가지 상황은. 추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자. 이거. 메모를 해놔야 되죠. 서로 다른 n 개입니다. 서로 다른 n 개를. 지금 원형으로. 그냥 생각해놓으시죠.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순환. 이렇게 된다. 자. 외우시면 되죠. 최종적으로. 5명 학생이. 원탁에 둘러앉는. 이런 경우에서는. 5. 팩토리아지만은. 5가지가 발생했죠. 그래서 이것도 다르게 하면은. 5. 마이너스 1. 팩토리아 되는 거고. 4. 팩토리아. 4. 팩토리아. 4. 팩토리아. 4. 팩토리아. 3. 2. 1까지. 6. 4. 24. 이렇게 배우면 되겠죠. 서로 다른 n 개에서. r 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을 쓰는 순열이 순열. n에서 p. r 개를 택한다. 딱히 하고. 일렬로 나열하는 거죠. n. 어떻게 되죠. p. 5에서. 3개를 나열하면. 어떻게 되죠. 5. 그 다음에. 빼기 1 나면. 4. 3.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죠. 5. 4. 3. 이 3개까지만 내열하는 거죠. 이 3개라는 게 어떻게 나옵니까. 자. 이거대로 해봅시다. 5. 마이너스. 아래. 이거 3이죠. 3 더하기 1. 1이죠. 그죠. 그러면 3까지 되는 거잖아요. 이게 3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3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이 매우 중요하죠. 지금. 따져보면. 그죠. 우리 이거는 알 수 있잖아요. 이걸 적어놨는데. 시험칠 때. 이걸 시험치고 거꾸로 이걸 알게 되죠. 이거 지금 어렵잖아요. 이 개념이. 이 개념이 지금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언뜻. 5. p. 3 할 때는 5. 4. 3. 3개 나열하는 거 기억납니까. 기억납니까. 이렇게 한 거. 또는 어떻게 하죠. 또는 어떻게 했습니까. 5. 팩토리아. 그죠. 그 다음에. 5에서 3을 뺀 거. 2. 팩토리아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5. 4. 3이 나열되잖아요. 맞죠. 딱 이걸 적어놓고. 거꾸로 이거를 유출을 합니다. 처음에.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n이면. n이고. r이면. n 됐죠.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1 됐죠. 자. 이거 3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3이 되려면. n에서 일단은. 마이너스 r 되고 나면. 이렇게 되죠. 5. 빼기. 3 하면 2잖아. 이거. 2니까. 3이 되려면. 더하기 1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쭉 가고. 마지막에는. n 마이너스 r 한 다음에. 더하기 1을 하겠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황하게. 순열. 다 복습입니다. 이거. 이거. 응용 많이 나왔죠. 이거. 이거. 굉장히 헷갈리잖아.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 보죠. r 개를 택하니까. 0 개를 택하니까. 0 개를 택한다. 이런 말이 안 되니까. 지금. 그래서 0 개를 택한다. 그 다음에. n 개를 택한다. 그래서. n p n. 이렇게 되면. n 빅토리아. 되죠. 는 했죠. 이 정도까지만. 복습으로 해놓으면 되겠죠. 일단은. 다각형의 둘레에 배려하는. 순열의 수는. 원순열의 수. 곱하기. 기준이 되는. 자리의 개수. 이거는. 다각형은. 또. 여기. 밑에. 있습니다. 여기서 또.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제. 회전하는 거. 회전함에 따라. 원형 테이블. 예를 들면. 정사각형 테이블. 정사각형 테이블. 이런 거 보게 되면. 회전을 하게 되면.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각형 둘레에 배열하는. 순열의 수는. 기본적으로. 많이. 축제가 되죠. 다음과 같이. 여섯 명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어느 한 가지. 경우에 대하여. 정사각형 둘레에 배열하면. 기준이 되는 자리에 따라. 서로 다른 경우로 존재한다. 자. 여섯 명을. 원형으로 배열하게 되면. 우리 이제. 이게 되죠. 6. 마이너스. 1. 팩토리가 됩니다. 이 경우는. 그죠. 됐는데. 삼각형을 보게 되면. 이제. 설명을 잘 해놨죠. 자. 1번이. 1, 2, 3, 4, 5, 6인데. 자. 맞죠. 1, 2, 3, 4, 5, 6. 요것도. 1, 2, 3, 4, 5, 6. 이 경우 두 가지를 봤을 때. 우리 원일 때는. 원일 때는. 같은 거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지금 이 삼각형일 때는. 이 변에 왔을 때. 1이 여기 왔을 때는. 지금 6이 여기 있잖아. 그죠. 그리고. 그리고. 1이 이쪽에 딱 오는 순간. 6이 이쪽으로 와 버렸잖아. 자. 이거 다른 겁니다. 그런 거로.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두 개는. 다른 거가 되는 게. 왜냐하면. 1번이 택할 수 있는 자리가. 여기냐. 또는 여기냐. 따라하고. 다른 겁니다. 순수는. 예를 들자면. 1. 뭐. 1, 2. 뭐. 이렇게 됐다 치는데. 3. 4. 5. 6. 자. 이 순수대로 본다면. 이 두 개는. 똑같죠. 똑같은데. 1, 2, 3, 4, 5, 6이라도. 이 경우는. 1, 2가 이쪽에 오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6, 1이 이쪽에 오는 거야. 1이 어떤 것에 따라갖고. 돌려갖고. 회전하면 같은 거 되지만. 이 경우는. 이 변. 이것 때문에. 이것은. 다르게 된다는 거지. 동그란 거 보면. 틀리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리가 달라진다는 거지. 완전히 다르죠. 이것은 1하고 6가 같이 있는 거고. 이것은 1하고 2가 같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몇 개 발생합니까. 두 개가 발생해 버리죠. 그죠. 그래서. 회전하는 건 회전하는데. 6만 원순렬. 원순렬. 그죠. 원으로 되든가. 원형으로 둘러싸는 게 되지만. 그게 두 가지가 발생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예요. 5 팩트로 곱하기 2를 하는 겁니다. 됐죠. 이걸 다르게 설명하면. 예를 들었을 때. 예를 들었을 때. 1번인 사람이 왔어. 1번 사람이 왔어. 딱 보니까. 자리를. 택할 수가 있는 게. 몇 개냐면. 여기 또는. 이래갖고.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자. 두 가지를 선택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를 택했다. 1번. 여기를 택했다. 그러면. 그러면. 나머지 이 자리는. 택하면. 여기 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순수가 정해져 버리잖아. 이거. 1번 빼고. 나머지 다섯 명이 앉는 경우는. 5 팩트로가 되어버리잖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앉았어요. 1번이. 또 여기에 딱. 택했어요. 그죠. 그죠. 여기를 택했기 때문에. 여기를 택하더라도. 2번 자리에 앉으면. 나머지 자리가. 또한. 정해져 버리죠. 여기 여기. 이걸로 하지 말고. 다시 설명드리면. 1번이 딱. 처음에 입장을 했는데. 여기 딱 앉았어요. 그러면. 여기 앉으면. 이 두 가지를. 일단. 먼저 하지 말고. 하지 말고. 다시. 1번이 딱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버리니까. 1번 자리에 앉아버리면. 나머지 다섯 명은. 자리를. 자리를. 순수. 요렇게. 5 팩트로 나열돼. 이렇게. 서로. 1율로 나열하는 거 똑같아요. 1번이 기준이 됐기 때문에. 정해졌기 때문에. 5 팩트로 자리 바꾼 수로. 1율로 나열하는 거 똑같다고. 5 팩트로 되는 거예요. 다섯 명이. 근데. 이. 1번이 와갖고. 여기 앉아버렸어요. 여기 앉아버리는 순간.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이. 다섯 명은. 둘. 셋. 넷. 1율로 나열하는 거 똑같은. 5 팩트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하죠. 1번이 택할 수 있는. 각각.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5 팩트로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5 팩트로. 맞죠. 그래서. 1번이 택하는 게.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택하는 것을. 보면서. 또.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n개를. 서로 다른. n개입니다. 다각형의 둘레에 배열할 때. 기준이 되는. 자리 개수가. k개면. 원순유를 수. 빼기 1을 하죠. 이렇게. n-1. 팩트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자리 개수. k를 곱하는 거예요. 또는. 하나를 정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를 정하게 되면. 나머지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순열이 되어 버리니까. n-1은 순열이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자리의 개수. k 곱한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이론. 저. 뭐죠.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을 보게 되면. 자. 여기 나오죠. 이 뜻이죠. 요게. 여기 보면. 다각형의 둘레에. 배려하는 순율의 수는. 원순율의 수. 곱하기. 기준이 되는. 자리의 개수. 이렇게. 이해가 바로 되어버리죠. 자. 같은 것을 포함하는. 원순열. 간단한 것만.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비대칭 원순열. 대칭이 아니고. 비대칭 원순열. 이란 말은. 이런 형태가 되었죠. 밑에. 검은 구슬 1개. 붉은 구슬 2개인 경우. 예를 들어 봅시다. 이렇게 되어있고. 검은 구슬 1개. 붉은 구슬 2개. 이렇게. 비대칭으로 되어있다. 이 말이죠. 자. 이 경우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되어있고. 이렇게 되어있고. 이거. 회전하면. 그죠. 똑같죠. 그리고. 검은 구슬이. 여기 오고. 빨간 구슬 2개. 이렇게 되어있고.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 세 가지가 지금. 좀 똑같은. 한 가지가 되죠. 즉. 어. 이것은. 이렇게 되겠죠. 검은 구슬하고. 빨간 구슬 2개를. 같은 것이 있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율의 수. 이거 생각납니까. 만. 순율의 수를 생각하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되었죠. 3. 팩토리아하고. 검은 구슬 1. 팩토리아. 2. 팩토리아. 이렇게 나눠서. 3. 이렇게 배웠죠. 그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 지금 이거랑. 잘 보세요. 이거. 두 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된 거랑. 검은 게. 뒤로 갔다 치면은. 빨간 거. 두 개 되고. 그 다음에. 검은 거. 하나. 빨간 게. 뒤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검은 거. 그 다음에. 빨간 거.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 다. 똑같게 되죠. 자. 여기에. 조금 더 헷갈리면은. 검은 게. 뒤로 밀리나는 식으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된 다음에. 이렇게 되고. 검은 게. 이제 이렇게. 요런. 요런 구조로 가게. 뭐. 이러면 좀 보기 편합니까. 뭐. 요거랑 요거랑 똑같죠. 똑같죠.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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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와 마찬가지로. 검은 구슬 3개. 검은 구슬 3개. 하고. 그다음에. 빨간 구슬 2개. 자.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自己. 제가. 검은 구슬apa을. 뒤로. 보내는 형식이 되면. 요리되고. 되고. 빨간 구슬. 요리되고. 검은 구슬. 요리될게ör까요. 그죠. 요런 경우가 다 똑같은게예요. 요리되고 또 하나. 이렇게 되면. 요게. 되고. 네. 검은 구슬. 그 다음에 또 빨간거 2개, 검은거 3개, 빨간거 1개, 검은거 3개, 빨간거 1개, 검은거 3개, 빨간거 1개 자, 이게 뭡니까? 이 다섯가지가 사실은 한가지가 되죠. 똑같은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뭡니까? 이것을 같은것을 포함한 순율의 수인데 5! 3! 2! 되는데 곱하기 이것을 똑같은게 5개 발생하기 때문에 구슬의 수 나누어 또 줘야 되는거예요. 5분의 1로 해줘야 되요. 그러면 5, 4, 3되고 2까지 되죠. 3, 2, 2. 그 다음에 5 이렇게 나눠야 되니까 5는 이렇게 되고 3, 2, 2. 이렇게 해서 두가지가 딱 되는겁니다. 이렇게 해서 비대칭인데 대칭은 뭐 나중에 생각해놓고 하여튼 이런 경우에 비대칭으로 되는 경우에 같은 것이 포함된 원순율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외의 과정이지만 간단한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대칭은 이렇게 되어야 되죠. 예를 들면 대칭은 이렇게 되었죠. 빨간거 무지색이고, 검은거 합시다. 검은거 2개, 빨간거 2개, 빨간거 2개, 이런식으로 되어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칭이 되었죠. 자 이런거는 이 경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이 검은게 결정이 나면은 그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했을 때는 검은거가 결정이 나면은 이건 자동적으로 결정이 나죠. 빨간거가 결정이 나면 이건 자동적으로 결정이 나죠. 이 두 개를, 이 두 개를 같은 것이 있는 원순율로 포함하면 됩니다. 그럼 이 경우는 개수를 세면은 이게 두 개만 같은 것이 있는 원순위란 말은 2 팩토리아, 1 팩토리아, 1 팩토리아 한 다음에 뭐랬죠? 2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2가지의 경우. 3이 있을 때 3가지로 나눠주니까요. 구축계수니까. 자 이런걸 참고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나중에 따로 시간 내서 설명하더라고요. 오늘은 그냥 같은 것을 포함한 순율 중에 비대칭인 경우만, 이 두가지 정도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흰 구슬 한 개다. 여기 말고, 밑에도 해야 되겠구나. 자 여기 밑에, 검은 구슬, 녹색 구슬 하나 추가됐다 그럴까? 이 검은 구슬 3개에, 빨간 구슬 2개에, 녹색 구슬 하나 추가되면은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비대칭이 되는 경우는 구슬 개수의 최대공약수가 1이면 됩니다. 최대공약수가 뭐라고? 1이면 돼, 1. 지금 3개고, 2개고 하나잖아요. 그죠? 3하고 2하고 1에 최대공약수 1이잖아. 이거는 비대칭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6 팩토리아죠. 그 다음에 3 팩토리아, 2 팩토리아, 1 팩토리아 한 다음에 6분의 1로 나누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6분의 1로 나누면, 이거는 이제 10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필수의 제1번, ab를 포함한 2학년 학생 4명과 3학년 학생 4명이 원탁에 둘러 앉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죠. 8명이 원탁에 둘러 앉는 경우의 수를 했죠. 8명이 원탁에 둘러 앉는 경우는 지금 8명이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8,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팩토리아 이라고 하면 되죠. 7 팩토리아 이렇게 됩니다. 7 팩토리아 하면 7, 6, 5, 4, 3, 2, 1에 다 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5 팩토리아 까지는 우리가 120임을 알 수 있죠. 20하고 6이니까 120이고. 그 다음에 6을 곱하게 되면 7 곱하기 720. 7, 6, 7, 24, 7, 7, 24, 7, 7, 49, 5, 10, 40이 되죠. 자, 그런데 사람이니까 각각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서로 다르잖아요. 같은 사람, 같은 상둥이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니까 통상적으로 서로 다른 8명이죠. 그죠? 서로 다른 8명. 자, 2번을 보게 되면 2학년 학생끼리 서로 이웃하게 앉는 방법이 일어났는데 예를 들어 있고, 2학년 학생 4명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웃하게 앉아야 됩니다. 이웃하게 앉고. 그 다음에 3학년, 2학년이 이렇게 이웃하게 앉으면 3학년 학생 4명.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뭐 이렇게 3학년 동그란 4개를 표를 해 놓고 이웃한다는 말은 순열이나 우리 할 때 어떻게 되죠? 이웃하는 건 한꺼번에 개수로 한꺼번에 움직이죠. 이렇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을.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웃한다는 말은 자, 2학년 4명이 있죠. 여기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분홍색, 3학년. 하나, 둘, 셋, 넷. 이것이 원형으로 앉는 원순열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죠? 이 개수는? 4 팩토리아 되죠. 501 되니까. 4 팩토리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4 팩토리아, 원순열. 순서가 있게 이렇게 다 앉게 됐는데 단, 이 안에 4명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2학년이 4명이 들어있죠. 2학년이 순서대로 자리 바꾸면서 앉는 경우의 수는 4명이 4 팩토리아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 4명이 자리 앉는 경우의 수, 4 팩토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4 팩토리아 곱하기 4 팩토리아 되는 겁니다. 그러면 4 팩토리아 하면 24 곱하기 24가 되는 거죠. 그럼 24 곱하기 24 하면 4, 4, 4, 6, 4, 8, 9, 2, 4, 8, 2, 4 해서 576까지가 되죠. 그 다음 3번. 3번은 2학년 학생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죠. 2학년 학생끼리. 그러면 이것도 한번 그려봅시다. 3학년을 일단은 4명을 먼저 앉힌 다음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이에 앉히면 되죠. 그러면 먼저 이 3학년을 이렇게 앉히는 것은 이렇게 되죠. 4 빼기 1 팩토리아 되죠. 이 경우의 수. 그렇게 해놓고 이 사이에 앉는 이거는 이제 앉히게 되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는 2학년들은 순수대로 이렇게 일률로 나열하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얘네들은 양이 앉히는 것은 4 팩토리아가 되죠. 그러므로 4 마이너스 1 팩토리아 곱하기 그러면 3 팩토리아 곱하기 4 팩토리아 됩니다. 3 팩토리아는 6가지가 되고 4 팩토리아는 24가지가 되죠. 그럼 6, 4, 24, 6, 2, 1, 144가 됩니다. 4번. A, B가 서로 마주 보고 앉는 경우가 있죠. 그럼 A, B가 마주 본다는 것은 A, B를 포함한 2학년 학생이죠. 그럼 A 이거 2학년이다. A, B를 포함해서 그럼 이 마주 봤어요. 마주 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마주 보게 되면은 나머지는 몇 명이죠? 마주 보게 앉았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랬을 때 마주 보게 되잖아요. 그럼 이 여섯 명이 어떻게 됩니까? 여섯 명은 자동적으로 일률로 나열하는 방법과 같이 6 팩토리아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 다르게 또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왜냐하면은 이 A가 정해지면은 잘 보세요. A가 정해지면은 B는 반드시 이렇게 앉아야 되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Z는 U 팩토리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개수만 쓰는데 또 다르게 설명하면 어떻게 되죠? 두 번째 방식은 이 A가 한 번 이거 하나로 쳐서 이거 하나로 가르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이 원순율로 앉는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7 빼기 1 팩토리아 이거 6 팩토리아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A를 고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개수 정해지기 때문에 이거나 이렇게 A를 딱 정해지면 B가 딱 정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개수에 포함시키지 말고 자리를 정해놓고 나머지 이 여섯 개를 배치를 하면은 6 팩토리아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원순율의 개념을 보게 되면은 A, B는 같이 간다고 생각하고 또는 A가 정해지면 B가 정해지면 A만 딱 생각할 수도 있지.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원순율로 된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6 팩토리아 되고 6 팩토리아 됐을 때는 아까 어디였죠? 이거 720이죠? 726 팩토리아 720 이런 게 낫겠다. 6 팩토리아 그죠? 4 팩토리아는 24고 5 팩토리아는 120이고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1-1번 수학선생님 1명 영어선생님 1명 수학을 M이라 할까? 영어선생님 English 학생 4명 Student 원탁에 둘러 앉을 때 다음을 봐시오 6명이 6명이죠? 원탁에 둘러 앉는 방법은 6-1 팩토리아 돼서 5 팩토리아 됩니다. 5 팩토리아는 120이죠. 선생님끼리 서로 이웃하게 앉는 방법 선생님끼리 이웃입니다. 동그라미 그리고 선생님 선생님끼리니까 M 수학선생님 1명 영어선생님 1명 E 그 다음에 Student S는 그냥 이렇게 좀 더 확실하게 구분해 하나 둘 셋 이렇게 됐을 때 학생 네 명이 원탁에 둘러 앉을 때 이랬으니까 요거는 서로 이웃하게 앉는 방법은 선생님끼리는 어떻게 알았죠? 한꺼번에 묻고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원으로 앉는 방법은 1개 두개 세개 네개 다섯개 해서 5 빼기 1에 팩토리아고 그 다음에 선생님끼리 자리 바꾸면 2 팩토리아 되죠. 그러므로 4 팩토리아 곱하기 2 팩토리아는 4 팩토리아는 24고 2니까 48이 되죠. 자 3번 3번은 선생님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게 앉는 방법은 리드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스튜던트 4명을 먼저 앉히는 경우의 수 자 이 경우는 4 원으로 원순율이니까 이렇게 되죠. 곱하기 한 다음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나 둘 셋 네개 중에 두개를 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죠. 네개 중에서 두개를 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이런거 이해됩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3 팩토리아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 이러면 6 곱하기 12가 되어서 72가 됩니다. 자 이거 순열이 잘 안되시는 분은 순열 앞부분 배운거 있죠? 언제 배웠지? 배웠잖아요. 그죠? 그 순열 기초를 하시던가 아니면 제 강의 순율조합 앞부분 다 달아나는 걸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찾아서 한번 순율조합을 연습을 하시고 원순율로 오십시오. 제가 아까 순열 조합 개념 원리로 순열 조합부터 설명해놨죠. 앞부분에 제가 설명을 들었죠. 처음에 첫 딱 시작할 때 항상 이론 다 하십시오. 제가 이론 부분 이런거 다루고 할 때나 첫 부분 할 때 중요한 부분을 참고하는 부분을 말할 때가 많기 때문에 모른 부분만 보지 마시고 처음부터 강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해놓고 순율조합 잘 안되시는 분들은 제 개념 원리 설명을 해놨을 겁니다. 제가 제 교재로 순율 조합을 해갖고 해놨을 겁니다. 그걸 참고 삼아서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 수학선생님과 영어선생님을 마주 본다. 마주 보는 것은 어떻게 설명한다? 수학선생님, 영어선생님이 마주 보는 순간 이거는 상관할 필요 없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마주 봐야 되고 2에 4명 있죠. 1, 2, 3, 4명만 자리 바꾸면 됩니다. 그냥 4팩토리아야 됩니다. 4, 3, 2가 되니까 24가지가 되고 만약에 이걸 이렇게 설명 안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수학선생님이 이렇게 앉히면 자동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것만 생각하면 되죠. 생각할 필요 없죠. 1, 2, 3, 4, 5개의 원순율만 생각하면 되니까 5, 2, 1 팩토리아는 4 팩토리아 되어서 24가 된다. 이렇게 해도 된대죠. 1-2번 이 학생 3명과 남학생 3명이 원탁에 둘러 앉을 때 남녀가 교대로 앉는 경우에 있어요. 이 학생은 교대로 앉아야 되니까 남자, 남자, 남자 이렇게 있으면 여자, 여자, 여자 이렇게 되죠. 남자를 먼저 앉힙시다. 먼저 앉히면 이거는 원순율이 되니까 3-1 팩토리아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여자는 자동적으로 순율이 되어버려요. 그냥 순수있게 앉기만 하면 돼요. 남자가 정해졌기 때문에 여자가 앉는 경우에 그냥 3 팩토리아 되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이거 이게 2 팩토리아 2 팩토리아 곱하기 3 팩토리아 되는 거예요. 그럼 2 곱하기 3이 6 2 6이 12 되어서 12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이끌어 줄 100년직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마지막 오른쪽 밑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